안녕하세요. 덴젤 오마이티라고 합니다. 아 진짜 추학교 때 많이 좋아했는데 화나요?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원래 발매된 곡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름을 최근에 덴젤 오마이티로 다시 바꿨어요. 사람들이 다 프로듀터로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 초에 나올 앨범 곡들로 곡 구성을 했고 바로 시작할게요. 사이 그럼 하이 본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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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